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임신공격인지 아니면 임신방어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어지러운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참고로 이거는 최초 작년에 사연이 올라옵니다 제일 처음에 봅시다 제목 친구의 남친을 뺏기 위해 육탄돌격 임신공격을 시전했고 결국 성공한 후에 개싸움이 터졌어요 그런데 미친 반전 원지 내 친구 남친이랑 나랑 노래방에서 커플송을 부를까 하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그냥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부르면 괜찮겠죠? 뭐 우리 세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 다 같이 놀러 갈 거거든요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댓글 1번 아무리 다른 친구들이 같이 있어도 그렇지 커플곡이라니 이건 좀 그렇지 않나? 그리고 그 친구가 질투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커플곡입니다 단순 듀엣곡이 아니라 커플들끼리 부르는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질투를 한다고? 뭐 그러든 말든 일단 아직 내가 그걸 부를 거라는 걸 친구는 모르고 있다고 그리고 질투를 넘어서 개싸움이 터져도 나는 아무 상관 없어 그래? 싸움이 나도 상관없다고? 그럼 뭐 가야지 쓰니 혹시 그 남자 좋아하나 보네 맞지? 그럼 뭐 뺏어 어우 한 명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줘서 너무 고맙다 싸움이 나든 말든 나는 무조건 빼앗으려고 작정을 한 거고 노래방에서 친구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잖아 거기서 우리 두 사람이 커플송을 계속 부르면서 속도 확 긁어버릴 거거든 내가 싸움을 거는 거지 근데 제 3자들이 보기에 어떨지 그게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왕 하는 거 옷도 노출 심한 거 입으면 효과 좋겠네 그렇게 해봐 노출 심한 옷? 그건 어떤 걸 말하는 거야? 사실은 내가 그런 옷을 거의 안 입어봐서 잘 모르는데 그냥 되게 짧은 핫팬츠나 크롭티 같은 거 입으면 될까? 야 너 지금 설마 네 친구 남친을 뺏겠다는 거야? 아니 도대체 왜 그런 미친 짓거리를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네가 그런다고 그게 과연 되겠냐? 아니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법은 없잖아 안 그래? 그래서 하는 거고 무엇보다 일단 뭐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노래만 부르겠다는 건데 그냥 3자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보일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글 쓴 거야 그러니까 여친 말고 다른 친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어때 보일까? 미쳤다고 욕을 할까? 아니면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할까? 그거지 미친? 당연히 욕을 해야지 이게 질문이야 아니 근데 너 왜 이러는 거야? 친구가 뭐 질투나고 미워서 그래? 아니면 뭐 너도 그 남자한테 호감이 있어서 이러는 거야? 좋아하냐고 여하튼 그래 뭐가 됐든 간에 너 쌍욕 쳐먹어도 할 말 없는 거야 이거 하지마 아니 왜? 나는 호감 같은 거 가지면 안 돼? 그런 법이 있어? 뭐 노래를 엄청나게 잘 부르면 상관이 없지 아니 오히려 좋지 근데 만약 네가 음치거나 화음을 개작같이 하고 그냥 꽁냥거리기만 할 거면 절대 비추야 하지마 추잡다 잠깐만 쓴이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너 남사친이 아니고 네 친구의 남친이랑 그냥 듀엣도 아닌 커플곡을 부를 거라는 거지 지금 맞지? 맞아 그냥 같이 부르는 게 아니라 커플곡이야 허얼 나는 그냥 같이 마이크 잡고 부르는 건 줄 알았는데 커플곡이라고? 이건 좀 이야기가 다르지 않나? 남사친도 아니고 굳이 여친이 있는 남자랑 거기다 그 남자의 여친 네 친구라며 어 거기랑 또 다른 친구들 다 보고 있는데 그걸 부를 거라고? 그러면 엄청난 파장이 있을 거야 그냥 안 하는 거 좋잖아요 물론 존나 술이야 이런 거 어 텐 감성 듀엣곡 같은 건 괜찮아 아니 나 그런 거 말고 그냥 하와이안 커플 같은 거 부를 건데 아니 근데 이거를 왜 아무 상관없는 우리 같은 제3자한테 물어보는 거야? 네 친구면 네가 더 잘할 거 아니야 사람마다 생각하는 거 눈으로 보는 거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른데 이걸 누가 정해주길 바라는 거야? 그냥 네가 직접 가서 물어봐 부를 거라고 뭐? 이거를 직접 데리고 걔한테 물어보라고? 장난해? 아니 여친이 있는 사람이랑 굳이 뭐 하려고 커플곡을 부르겠다고 이 난리야? 그러니까 커플송이면 말 그대로 커플이 부를 노래인데 그걸 굳이 여친이 보는 앞에서 네가 하겠다 이거야 지금? 헐 아무리 좋아해도 그렇지 그걸 드러낼 필요가 있냐고 그냥 발라드 같은 거 불러도 충분히 가까워질 텐데 왜 그렇게 커플곡을 부르려고 해? 도대체 여친이 있는 남자랑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야? 그냥 아무거나 불러도 친해질 수 있는 건데 야 이슨이 이상하다 너 뭐냐? 가까워지는 거? 이거는 그냥 내 마음이지 그리고 어디까지 갈지도 내 마음인 거고 그래서 이왕 가는 거 이왕이면 보다 더 확실하게 가까워질 수 있는 걸 부르고 싶다 이거지 그래서 나는 역시 커플송이 제격이라고 생각을 해 제3자 입장에서 커플송 부르는 건 진짜 별로다 아니 3자가 보기에 이게 정말 그렇게 별로야? 미친? 그럼 보기 좋겠냐? 완전 그지같지 꼬리 치는 거 다 보이고 차라리 깻잎을 떼줘라 이게 뭘까요 깻잎 10번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되네 굳이 친구 남친이랑 커플 노래를 부른다고? 만약 내가 네 친구 입장이라면 기분 진짜 더러울 것 같은데? 이거 선전포고잖아 막말로 니들이 어디 대회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노래방에서 같이 놀자고 부르는 건데 굳이 그걸 부르겠다고? 야 쌈욕 안 처먹으면 다행이야 걔 기분 따위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그냥 제3자들 즉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떨지 그게 궁금한 거야 지가 기분 나쁘든 말든 어? 아니 근데 그게 왜 궁금해? 너 혹시 친구한테 뭐 자기 짐 있냐? 질투 때문에 이러는 거야? 친구가 많이 이쁜가? 나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 커플 사이에 굳이 이렇게 끼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아니 내가 그 사이에 좀 끼면 안 돼? 저러는 거 내가 이러는 거 내 친구라는 년이 지가 먼저 나를 배신하고 내 첫사랑을 가로챘는데 안 돼? 그런 내가 겨우 노래 하나 같이 하는 걸로 지가 나한테 감히 기분이 나쁠 자격이 있는 거냐고 그냥 지 남친이랑 같이 부르는 거 조용히 지켜보면서 이나 빠득빠득 갈라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나는 얘 기분 따위 아무 상관없고 그냥 3자들이 볼 때 어떨지 그게 궁금한 거라고 뭐? 그 친구가 네 첫사랑을 가로챘다고? 그 남자야? 대체 뭘 어떻게 가로챘다는 거야? 만약 네 친구가 나한테 아기를 갖고 첫사랑을 진짜로 뺏은 거면 그렇다면 그래 이야기가 좀 달라질 것 같긴 하다 말해봐 뭐야? 지금 말하는 네 친구의 남친이 바로 내 첫사랑이야 근데 그걸 잘 아는 친구가 아예 작정하고 중간에서 빼간 거고 아니 이젠 친구도 아니지 그냥 형식적으로만 친구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를 미워해서 뺏어갔다 이거야 지금? 근데 혹시 친구도 네 첫사랑을 좋아했던 게 아닐까?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동시에 겹쳤는데 네 첫사랑이 너 말고 친구를 선택한 거 아니냐고 정말로 아기를 가지고 일부러 뺏은 게 확실해? 물론 지도 좋아했겠지 근데 나는 지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정말 미치도록 짝사랑했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이야기해주고 소개돼줬다고 그리고 이때 나 친구야 나 이러다간 정말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 잘 될 수 있게 제발 좀 도와달라 했고 얘도 분명 자기가 온 힘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 그런데 대학교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지가 사귀고 그것도 모자라 나한테 오만 자랑질까지 해대면서 미안해하거나 찔리는 기색 하나도 없이 싱글벙글 쳐 웃으면서 야 나 오늘 꽁꽁이랑 일일이야 이 지랄 하는데 이걸 안 죽이고 배경? 솔직히 살이 났는 게 다행 아닌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또 친구라는 년이 할 행동이냐고 누구보다 친한 친구였는데 이거 배신이잖아 분명 아기가 있었고 나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 아니야 못 참아 참고로 몇 년을 참은 겁니다 2번 이러거나 저러거나 이미 다 끝난 거 아닌가? 굳이 여친이 있는 애랑 부르고 싶다는 네가 더 역겨운데 나는? 아니 첫사랑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 또 내가 내 첫사랑이랑 노래 좀 부르겠다는데 이게 역겹다고? 걔보다? 나는 근데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사람들한테 즉 우리들한테 말하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앞뒤 다 잘라버리고 노래만 참 부르겠다 하고 사람들한테 뭔가를 묻고 싶으면 본문을 좀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정성스럽게 길게 써야 하는 거 아니냐고 홀리멀리 아 근데 제3자가 보기에는 뭐야? 이 거지 같은 거 이런 분위기 되기 때문에 완전 박살날 수 있다 분위기 네가 좋아하는 애를 작작하고 뺏은 사람인데 그걸로 뒤에서 말 무조건 이상하게 할 거고 널 완전히 개그지 같은 그런 년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감당되겠냐?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아마 그렇게 할 거야 근데 나도 그 정도는 이미 각오하고 있다고 그냥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차라리 노래방 같이 가는 친구들한테 먼저 슬쩍 흘릴 수는 없는 건가? 솔직히 지금 당장 네가 개 남친을 뺏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자리에서 노래해봤자 분위기만 개판 나고 또 뒤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것만큼 그걸 다 감당할 만큼 좋은 대가는 아니라고 보는데 개가 오랜 시간 걸려서 뺏은 만큼 쓰니 너도 시간과 정성을 좀 들여야 하지 않을까? 스무스하게 환승하게 아니 그냥 같이 노는 인원수가 되게 많은데 서로 다 같이 아는 애가 있고 또 모르는 애가 있고 해서 그래 고아 일단 흘려볼게 고마워 너 아까부터 자꾸 제3자 제3자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네가 제3자라는 거야 남자랑 여자 모두 고3 때 내 소개로 알게 된 건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3자야? 나 뺏긴 거라니까 이래가지고 뒤집어집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친구가 등장해요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